함께 보면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0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극류를 입었는지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모사가 되었느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새새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정, 여러분 고향, 또 특히 민족, 또 세계, 동시에 이번에 우리 구정 명절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참 아름답게 거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주셔서 우리 37명의 우리 전도자들이 케냐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게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에 대한 관심이 옛날만 아세요. 나.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나는요. 성장 과정에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좀 만나기 전에는 나 같은 불행한 사람 없구나. 만나고 나서는 참 낯만큼 행복한 사람 없구나.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의 자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도 되고, 훌륭한 일하라고. 그런데 그게 미달이라.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안 되고, 자꾸 엉켜 들어갔어요. 그건 모르죠. 장세기 사람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또 신기한 게 벌어졌어요. 내가 나를 갖다 이리 하려고 하는데, 뭔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꾸 세워나간을 봤습니다. 또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세워나간을 볼 적에, 내가 용서고 예서서 몸무는 척이 아니고, 바이블 속에서, 말성과 기도원의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업시키는 것이죠. 업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참 기뻐했습니다. 원단 1강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은양.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서거든요.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갈대오래에서 귀신이 생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불러내서 정말 아브라함을 살리는 은양을 줬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전 결론 날 때까지 늘 아브라함께 말씀하시는데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환경만 좋으면,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성공하고 남보다도 똑똑하고 많이 알면, 그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세계에서 있지만,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놔둬도 하나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은혜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아브라함을 살리는 은약 속에 여러분이 자신이 사는 역사에 계셨으면 죽어납니다. 제일 신바람 나요. 내가 살아보면 다 살거든요. 내가 살면 당장 영양받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가 삽니다. 내가 살아버리면 내가 하는 일의 업이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는 목회할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신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이 내게 이런 심부름할 수 있는 지혜, 믿음, 능력, 돈 다 줍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살랍니다. 그렇습니까? 뭐 저는 뭐 제가 사는 이 안양 지역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내 한 사람이 삶으로 굉장히 우리 가정이 살고 내 하는 일이 살고 내 지역이 삽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자녀도 죽는다니까요. 이게 문제라. 자식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말씀 앞에 바로 딱 하고 하나님께 중심 가지고 가고 주님이 함께하는 인만유의 속에 가면요. 이 영양의 자식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길을 가버리면요. 자식도 그냥 거기에 갑니다. 뭐 교회 지도도 있고 교사도 있지만요. 제일 영양을 주는 것은 한 집에 사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삶을 그대로 영양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민족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곤륙 친척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사랑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 민족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둘 겁니까?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소용없습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바르게 되어야 우리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도 그렇게 사업도 바라됩니다. 이 때문에 정말 이 민족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중요하잖아요. 아프리카 갔다 왔지만 아프리카를 보면서 참 정말 안 됐더라고요. 이건 이제 사명입니다. 정말 이게 살려야 된단 말이죠. 내가 살면 내 지역도 살리면 내 민족도 살아립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언약이 있죠. 이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우입니다. 장세기를 통해서 하나는 부르셨다. 부른 사람은 그대로 안 낳습니다. 반드시 부른 사람은 하나는 출애급심입니다. 내 출애급 환함은 광야에서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민족에 관심 없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는 이방입니다. 이방 놔둘 겁니까? 지금 중국 바람에 세계가 떠들서 가지요. 난리 났어요. 심지어는 러시아에서 중국의 비행기 통제시켜버렸어요. 뭐 이거 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계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늘 그걸 느껴요. 저 중국 저거 시진핑이 말이야 장기 정권하고 저거 안 될 건데. 그리고 예수님 사람을 쫓겨내면 저 그대로 안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대로 안 있을 건데.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올 건데.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중국 경제가 점점 저물어들고 있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요.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사람 자체를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 자체를. 이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세계로 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단선 운동 실현 이후에 오는 축복이 뭐냐. 네가 먼저 살아라. 그리고 네 민족에 살아라. 그리고 지금 이방 세 개 살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뭐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민특필이 금년에는요. 이방 살리는 은약과 집주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생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입니다. 초대께 이 은약 속에서 세계로 갔잖아요. 로마까지.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집중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7, 36절입니까?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 보는 사람은 자기만 잘되면 되죠. 뭐 나라에 어떻든 뭐 세계는 어떻든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안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중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애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시진핑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세웠어요.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하나님 능력 보여줄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 불로 세웠습니다. 김정은이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능력 보여줄라고. 내가 모세를 왜 세우는지 압니까? 성경이 모세를 왜 세우느냐? 하나님 능력 보내주고. 온 땅에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한 겁니다. 두렵고 뭐 떨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지. 이 시야가 넓어내는데 맨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벌써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만들지. 인간은 쩨쩨하게 자기 밥이나 먹고 토해라 버리고 자기 집안 하나는 그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 만들지게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버님의 길은 너로 말면 천하만밀히 복반될 말이에요. 이 인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놔죠. 그렇다면 불신자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끼나 챙기고 말이지 자기 가정이나 생각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존재 자체를 갖다 하나님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로 말면 천하만밀히 복받는 존재입니다. 쩨쩨하게 말이지 자기 폐교나 하고 말이지 바벨탐이나 사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은 망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어두움이 이방을 삼켰습니다. 이방 아십니까? 지금 온 세상은 지금 허감이 덮고 있습니다. 삐치화 안돼도 삐치를 안 받아요. 어디 보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뭡니까? 허감 혼동 공허입니다. 온통 지금 어둠의 샘이 덮고 있습니다. 단위 보통 이라닌다. 이걸 이렇게 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오입니다. 그래서 요한봉을 보면 요한봉에 뭘 말합니까? 지금 빛이 임했는데 빛을 받지 않습니다. 빛이 분명히 임했거든요. 빛이 빛이 임했는데 빛을 안 받습니다. 복음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민다 이 말입니다. 그 보면 1장부터 11장부터 나오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개인이 분명히 빛이 임했는데 빛을 안 받아요. 그럼 개인이 망하잖아요. 가정이 망하고 질병이 시달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겹치는 것이요. 이방인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십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갖다 자주 우주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이방지역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시오.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을 보십시오. 감히 예수님께서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감을 다 주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인간들은 전부 다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참 귀신한테 우상하게 절하고 있잖아요. 특히 잘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 그게 인적이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 볼 것은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2장 25절에 이 어둠에 잡히니까 뭐합니까? 분쟁합니다. 여러분 분쟁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럼 아담 하와를 아담 하나님 관계를 이 사단의 존재는요. 이 이방을 허가미요. 듣고 있으면 어둠이요. 이 직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절대 우리는요. 이거 하면 안됩니다. 이 부부간길 누가 갈라놓았습니까? 사단이 갈라놓는다니까요. 형제간이 누가 갈라놓았습니까? 사단이 교회와서 자꾸 남을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어루운치하고 자랑시키고 다른 사람은 자꾸 이간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단이 종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이긴한다니까요. 마태봉을 통해서 보여주면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복음운동 할 때에도 교회가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 복음이 됩니다. 늘 싸움질하고 있어요. 늘 남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러 심망하고 다 나갑니다. 좀 사람 돼보려고 좀 하나님 믿어서 좀 멋있는 사람들 교회 와보니까 더 개판이라 이거 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또 더 무서운 사건은요. 이 악한 흑암의 셀이 사람을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귀신의 집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지금 프리미션이나 이런 기신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지금 마태리 보면서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마가복음 이방인들이 얼마나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해요. 이방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질병에 대해서. 이건 저주에 오는 병이기도 하고 이 병에 걸리면 죽잖아요. 시달리다가 그러면서 또 우리 인간은요. 지금 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다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뭡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한 20절까지 나오죠. 애들도 귀신 들리고 이게 보통 아닌데 귀신 들을 수밖에 우상성기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마가복음 그게 5장에 25절의 19절입니다. 병이 안 나은 거 어사를 찾아가 병이 안 나은 거예요. 병이 안 나은 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여인이 차라리 내가 병 나는 보다도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그런데 이 병이 나아 버렸잖아요. 지금 이 사람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방의 온 땅이 지금 아우서입니다. 빚만 받으면 살아날 건데 보금을 안 받는 말이에요. 보금만 받으면 그거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맞잖아요. 또 이런 세상 이게 사단이 지격 사니까 뭔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성공자 있죠. 이 성공자 이것도 보통 세상 말로 잘되고 있다면 돈도 성공하고 잘된 사람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참 이죠.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누가 보금인데 이 사람들은 답을 못 얻어서 솔로몬 같지 이 말 합니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다 가지보면 헛되다 이 말 이죠. 다 가지보면 가지보면 잘 잘되보려고 자꾸 뭡니까. 내게 절하면 어디입니까. 자꾸 우상 귀신 성기는 거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속해서요. 모든 영광을 차지하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나가니까 이상한 반응이 이제 10편 2편 3절 나옵니다. 1인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금속에 이어주게 되는데 참 중요하죠. 저는 오늘 참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전도의 축복을 우리 기도점은 뭡니까. 요번에는 진짜 케냐가 가지고 절대 제자 찾자. 절대 제자를 찾는 게 우리 목표단 말이에요. 저도 기도했죠. 뭐 하나님께서 신년 새해는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다락방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이제 정말로 절대 제자의 이런 속으로 올인하고 있는 우리가 절대 제자 찾는 또 우리 교회는 벌써 순회팀 교회 캠프 또 실제로 또 교구 캠프 거의 우리는 전도 제자들이 와있잖아요. 제게 하나님의 축복을 줬어요. 여기에 케냐에 성동구 가 있어요. 난 몰랐는데 김영진 의사님이 의사님 한 번 만날 보이십니다. 어떤 분이 아니까 세상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케냐 들어갈지 대통령 초청 받고 또 수환도 좋고 사람이 폭도 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도와주고 한인 회장도 몇 분 하고 또 그리고 케냐에 온 성교사들도 도와주고 특히 한인들 대통령하고도 쉽게 통하고 장관들도 집에 놀러오고 말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거기다 제게 연결을 해줬어요. 연결했는데 가보니까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보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것은 본인이지 내가 볼지는 아직도 하나님 확실히 모르는 사람 대단한 마음입니까? 다 앞으로 멸망할 옷가 날 가지고 그거 붙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악마 마음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영접을 시켰죠. 하나님 시간 불주가 영접 시켰어요. 그런데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그동안에 우리 남편을 통해서 케냐에 많은 성교사를 도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 손붓들고 영접하는 걸 봤다고 그렇게 했죠. 원체 잘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비하면 내가 목사지만 모든 면이 자기보다 앞서 생각하니까 손 안 대겠지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저는 왜 그래 안 봅니까? 창세기 삼장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 나 나 얼마 안 가면 어떤 현상이 온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아직 가봤는데 참 대단하다 말이요. 내가 지금 목회를 사십몇 년 하는데 제가 신방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잘 사는 사람 집도 가보겠는데 나는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아직 가보니까 별장이 대단해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봤지만 자기 집에 부리는 사람이 일곱 명이 되고 한 번에 한 200명을 갖다 초청해서 파티할 장소도 있고 가끔 장관들도 오고 말이지 또 태양의 많은 현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고 예배도 봐주고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당신이 참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71산데 당신이 이대로 가면 당신이 그동안 많은 사람 좋은 관계 미적이었고 좋은 일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턴해서 이 세계 알고 나면 당신은 새로운 인생 기록한다. 당신이 벌써 딱한 발판을 디디고 나가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다. 그것도 내놓으라는 사람들 이 사람 좋은 모양이야. 내가 오고 있어. 이 회장님 당신 말이야 내년에 켄이 올 거야. 켄이 오거든 당신이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짜 이 사람 전도 해도 싶으면 대통령도 괜찮다. 장관들도 좋고 당신이 마음에 딱 오고는 내한테 연락해라. 내가 가끔은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을 혹시 이 사람을 내가 이 케냐에 높고 낮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제자 아니겠지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전도 제자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케냐 대통령 리에스에서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겠나 상당히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게 제가 잘나고 아니고 내가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사람을 터보 보여요. 아 이 사람 아 이 사람 이게 보입니다. 내가 볼락행위에는 내 속에 성령이 보여요. 뭐 어떻든 좋은 관계만 좋고 저 강남에 또 자기 집에 있대요. 애들도 다 잘돼가지고 보니까 목상에 꽃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책 하나 자기 선물해달래요. 내 사인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알겠다고 그래서 우연히 만남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상하게 인천 가서 캠프 들어갔는데 내가 팀장하고 다니면서 교회화시키고 영적 문제 있는 그런 사람만 살리기가 되겠나 수준이 인천에 간대요. 인천시장 찾아가든지 말이야 인천에 요즘 내놓으려 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보금전 옛날에 배대표가 있었잖아요. NGO 배대표 내가 인천을 오던 당신 인천사니까 이런 사람을 엮어주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을 파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원가 독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수원가 내 마음속에 아 이제 시시하게 하지 말고 좀 우회에서 치고 내려오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갈 때는 캐나에서 그런 일을 하나님 쪽에 열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속에 그래 이제는 그냥 안 했다. 이제는 캠프 가는 지역에 시장이든 도지사든 어디든 누구든지 내가 거기에 가서 보금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죠. 저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집에도 가보고 김영삼 총재 그때 대통령 연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사실은 우리 이석현 의원도 있잖아요. 이석현 의원도 문을 타면 내가 모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민족 세계 뒤집으려면 이런 쪽으로도 올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그렇게 중요한 것 이죠. 나쁜 아이라 다른 우리 팀들도 굉장히 그걸 하더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방 살리는 은혜 전부 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집중돼서 올인 하면 내가 그런 사람 되고 나에게 그런 사람 갖다 붙이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 이방 살리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미 복음 빛이 왔잖아요. 왔는데 이 빛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라사대 했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브라 에게 주신 은약이요. 아브라 부르면서 불러준 은약입니다. 정말 정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도 이거요. 굉장합니다. 저는요. 이리 말씀이 탁탁탁 연결되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인생의 결론 나쁘면 이 사람 손 들을 게 없습니다. 제왕 저주는 이미 끝난 사람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한테 이런 더러운 병이 오겠습니까? 복의 근원인데 이미 저주는 딱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주는 끝났어요. 여기서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서 복 안 받으라고 계속 복이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과 너로 몰래야마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요 우리 민족을 덜덜 늘게 만들 말이고 이방 저 중국을 위시해서 세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늙은 모세를 통해서 모르겠습니까? 추렉기 3장 18절에 희생 개물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우산국가라도 허감의 세력이 덮여있더라도 거기에 피 바르면 영광의 빛만 바르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빛을 바래야 됩니다. 빛을 바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강화문에 가고 말이야 저 청와대 아파 가수 말이지 가서 데모하지 말고 우리가 조용히 가서 그까 가여서 기도해서 대통령도 기도해 주고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죠?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안되면 이석연 위원하고 같이 국회의사항으로 가서 거의 한 장 가서 기도 좀 허감도 꺾어 주고 뭔가 이제는 우리가 쩨쩨하게 얘기하면 말이야 이기라는 거고 좀 큰 발 끌으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보금 가진 우리 아닙니까? 보금이 빛만 빼면 되잖아요. 뭐 뭐 있습니까? 포로 됐을지는 뭡니까? 보라 천혜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지 그리 인마주일이라 속국이 로마의 속국이 될 줄 뭡니까? 주는 그리 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전문입니다. 저는 이 보금 알기에 30년 나를 제대로 사오려면 이 보금 속에 나는 30년 간다. 목회도 중요한 거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 가정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 속으로 30년 간다. 왜 가는 거 합니까? 그 보금이 전부니까 다른 것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이 용서고 애쓰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도록 말미암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용서고 애쓰고 머리 돌리지 말아요. 그 좋지 않은 머리 자꾸 돌리면요 여러분 자꾸 얻길로 갑니다. 그 보십시오. 정말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학자예요. 자기 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천만의 말씀은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다메시의 동생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바로 바른 길을 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된다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참 중요한 것이요. 저는 내 마음속에 계속 30년을 뭘 갖다 들어봤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못했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고상한지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조치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까 성품하십니까? 사랑의 존재 어려운 존재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러하십니까? 있다하다 갖다 들어보았다니까요. 왜?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니까 이 축복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계보험하는데 개냐 간다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야지 호텔 하세요 밥 먹고 살아야지 움직이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돈 없으면 못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이거 아닙니까? 이 사탄이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바에게 이거 손 대지 마. 너 죽어. 네가 이 손 대면 물뜨난 고기가 똑같아. 땅에 뿌리가 밟힌 나무와 똑같아. 네가 유일하게 이 은혜와 축복을 나와 함께하는 삶을 선호하는 이 은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 틈타가지고 결국은 이 설악을 어기니까 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일이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그 죄 때문에 왔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탄에 속해요. 떠나니까 유한국이 완전히 내 인생을 완전히 내 인생이라는 게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을 받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일대포다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지가 살아야 되지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탄이가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따라갑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흠립니다. 사탄이 그냥 놔둡니까? 귀신성기라요. 그래야 네가 번성하고 잘 될 거다. 인간은 영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인원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인간들은 모든 세계를 자각하게 해서 이 귀신성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고생하는데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죠. 정신적인 문제 귀신들 이겨서 우울증까지 다 오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그냥 놔둡니까? 질병이 온다니까요. 병이 병이 옵니다.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뭐 어저께도 또 전화가 왔어요. 오사님 작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검진을 이렇게 보니까 또 암이 들어왔대요. 암 괜찮다. 그랬어요. 암 준 이유 있어. 우리 예수님 사람은 암이 오면 암력의 선을 이루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 그랬어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 아니잖아. 네 속에 하나님 주인 아니냐. 약한 거 친히 닿는다고 병을 갖다 주님 질물이 더 했더만 그거 믿어야지. 그거 떨지 말라고 그랬어요. 괜히 사람이요. 애척불호입니다. 뭐 이런 병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병이니까 저주의 병이지만 예수님 사람 하는 계획이 있죠.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건강하지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나이 71살인데 지금 당신이 그대로 가면 얼마나 가겠나 보통 사람은 나이 80대면 다 무너집니다. 고소고소의 병옵니다. 당신이 싸울리나 한 거 사랑관계 잘해놓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말이야 또 사업도 대단하고 모르고 말이야 이거 아깝지 않나 그랬어. 아깝지 않나 그랬어. 당신이 발버둥이 치바이 앞으로 10년 못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쉽게 이야기 해줬어요. 나 지금 79인데 나는 지금 목사들은 70분 다 끝나는데 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오해하잖아. 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할 일을 모인단 말이야. 내가 입에 그 품 물고 말이야 쭉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나 일 안 한다. 그랬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신다. 그랬어. 실제거든 저는요. 안 그런 것들은 비행기 어떻게 타요? 못합니다. 가는 데 하루 걸리고 오는 데 하루 걸렸어요. 비행기는 보니까 16시간 탔는데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알아채더라고요. 당신이 턴하면 진짜 하나님 만났어. 다 해봤잖아. 돈도 많이 써보고 사업도 많이 해봤자고 많은 사람도 많이 교제해봤잖아. 더 뭐 할 거 뭐 있나. 이제 다 내리고 오랜 해봐라. 아, 이 양반이요. 부행기 뭐 앞으로 개방이 얼마 못 사니까 사람 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온 게 좀 그치고 있는 그 가족 막 대단한 것 같죠. 그거 없어요. 그거 금방금방 무너집니다. 뭐 가잖아요. 그럼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집 귀신이 어때 놔두겠어요. 자식들을. 이렇게 가뿐. 그런데 참 감사하죠. 요한 몸 1장 14절에 말씀대로 육신이 왔어요. 육신이.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왔었어요. 거리두운 일을 하러 왔어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벌써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 왔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기에서 그분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치 않고 아버지 못하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당신이 우리 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했잖아요.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원수 요한 6, 308절에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이거를 자꾸 보니까 보인다니까. 어디였어요. 현장 가서 봐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사람 자꾸 속인다니까요. 현장 가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 사단에게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거. 속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귀신이 생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도 하고 귀신 들리고 우울증이 있어서 지금 사람이 못 견뎌서 마약하고 말이지 이상한데 빠져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들에게 육신의 병이 와있다는 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사실로 보이니까 보이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늘 30년 동안 지금 이 속에 계속 파고들어가면서 현장에서 또 전도 가가지고 캠프 가가지고 이걸 본다니까요. 캠프 가보면 이 메시지 확실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면 희생지 되잖아요. 다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믿으라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라 말이에요. 믿으라 말입니다. 이 말에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맞구나 나는 몰랐구나 사실을 알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나의 절의 십자 이런 거리도로 영접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신해서 영접이죠. 그러면 그 순간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범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오면서 나는 자녀 되고 복에 끈은 데 부릅니다. 예수 믿는 거요. 간단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잘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안 되니까 자꾸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죠. 솔직했습니다. 사람 있게 망가지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적에 정말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성경 보러 하더라고요. 성경 보는데 은혜가 성경 보는데 믿음이 성경 보는데 능력이 그때부터 나는요. 사람도 저도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죠. 메시지 들어보니 아니더라고요. 어디다 비춰봅니까? 그 메시지 들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 있죠. 대단하고 대단히 부흥하고 대단한데 그 대단한 것이 바이블 속에서 안 나오는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을 살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신이 들리든 뭐 빛을 안 받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진짜 오리지널 보금 갖다 들여대면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용한 보금 4장 24절에 예배할 자를 찾잖아요.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그냥 예배 앉아있다고 예배됩니까? 벌써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딱 준비되잖아요. 엉뚱 생각이 욕심 엉켜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안됩니다. 또 예배 맞추고 다른 데 가려고 생각하면 또 예배 안됩니다. 말씀이 안됩니까? 예배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제 제대로 생명빛이 용한 보금 1장 1절에서 5절 이 빛을 말씀 정말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태초부터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바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피바로 나왔잖아요. 여기 있을지는요 세상에 세상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면 이게 안 맞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맞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이 내게는 맞지가 않아요. 이젠 다른 세계에 왔잖아요.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영의 사람 아닙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영으로 살 사람이 자꾸 돈 몇 분만 버리면 성공하면 내가 자리만 자리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바로 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려와서 뭘 했습니까? 모세께 야 벗개 그리고 여기는 생명의 떡 떡상 여기는 빛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는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이불이 8장 오전이요 하늘나라 모형 말섬이요 생미 삐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라 이걸 성소 성막이라고 합니다. 만들어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피바른 백성들은 다른 거 없다 광야에서 이 성막만 쳐다보면 산다 이 말입니다. 농사 안지도 상관없다 햇빛 안 그래도 괜찮다 우물 안 파도 된다 이 성막만 바라보면 산다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들 집을 장막을 칠 지는 이 성막 중심으로 할 것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는 그래도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그 안에 지혜지식 보호가 다 있고 매몰기 다인 줄 믿습니다 빨리 정돈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돈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요한범 1장 14절에 실체가 왔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이 말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미수도 이거는 예수 글도를 말합니다 예수 글도죠 그 모형이 지금 이게 성막이죠 이제 실체가 왔어요 그 실체에 누우니까 말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실체가 왔으니까 이 성전 성막 무너뜨려 그랬잖아요 성전시대지 그때는 성전을 무너뜨려 그랬잖아요 왜 무너뜨려 그랬습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요한범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요 또 예배 중에 내게 만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예배 중에 내 인생에 답이 나옵니다 나는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엄덩 가서 엄덩 지나면 많아요 절대 아니면 다락방을 하더라도 예배 시간은 예배가 다 가도록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잘 때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어떤 돈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자 우리 이방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이방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정말 이방 현장을 살리는 은약이 또 우리 잡았잖아요 특히 이방 살리는 은약이 이겁니다 땅 끝까지 살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막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은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순회 캠프 가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벌써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성령 충만 은혜로 살았어요 이 은혜로 사니까요 사실 믿음이 오고 믿음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맛을 봤는데 어떻게 제목 기도 안 하고 이 맛을 봤는데 집에 갑니까 교회 가서 기도 안 하고 옛날에 내 수준으로 살지 않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나는 거듭나서 이제 영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영의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리냐 제가 보니까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웃는 받는 은혜도 있어요 또 막 말씀드리면서 받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현장 가가서 사람 살릴 지게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입니다 아날리야 우리 막 팀들 재미났어요 아주 37명에 갔는데 참 그 우리 그 한 친구가 엄마 아빠가 지금요 성민경입니다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나한테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어떤 수술이냐 엄마의 신장을 떼가지고 자기 아빠에게 신장을 이슬하러 그걸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엄마께 맞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내한테 기도받으러 왔다 이상하게 남편도 왔어요 남편도 해서 안 믿는데 그리고 그 김해에서 또 부모가 왔어요 그는 자기 남편 이제 엄마 아빠지 내가 김해에 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금주가 살려냈죠 그런데 보니까 월요일날 수술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아빠도 대단하죠 이 애들 둘이를 갔다가 이번 캠프에 보내는 거예요 사실 엄마 아빠는 지금 수술 때 들어가는데 이야 그 애 둘이 듣고 갈라 하면 지금 케냐 가라 하면 500만이 듭니다 그리고 애들도 대단하잖아요 안 돼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옆에 깨뜨려 있을 거야 수술하는데 개의치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 난 보면서요 이야 참 대단하다 엄마 아빠가 지금 수술 때 같이 올라가는데 이 애들은 지금 개나러 간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죠 그만큼 뭔가 하나님 이 애들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볼 중에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 애들 표정도 보고 아 이 놈이 동생이 남동생이 말이죠 이 사이에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나고 말이야 신경 써서 그렇죠 그래가 또 한 놈이 또 거기 또 캠프는 안 되니까 똑같이 등 달아서 자기도 아프다고 깨뱅이를 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가버린 깨뱅이라 괜찮아요 내가 그래서 툭 치면서 이해하지마 뭐가 어렵나 전도직은 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거 네가 말 안 해도 말이야 벌써 우리 영상 다 담았거든 들려주면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만난 사람 아무나 아니다 하나님이 벌써 네가 오는 걸 알고 너를 이렇게 복음받을 자를 만나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포롱도 하는데 뭐 이제 그거 안 한대요 그러게 뭐 37명이 다 행복했어요 어느 안 된다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 보내고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집이라 알렐리야 육신적인 생각 하나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전도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가라사대하면서 사람을 살린다면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게 요한국 14장 10절 12절입니다 너희들 뭘지 내가 하는 줄 아냐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요번에 이 이방음장 케냐 갔잖아요 그것도 명절 아닙니까 그것도 명절 아닙니까 아마 여기 와서 포럼 했잖아요 이초습니다 그건사님 한 번도 그 역한 적이 없대요 그게 이제 불신자 가정인 성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요번에 제가 케냐에 전동합니다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 중간에 남편 생인도 있는데 남편도 갔다 오라고 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그 케냐의 이방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한번 포롱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케냐 이방을 갈 때 제일 아쉬운 곳이에요. 오늘 통역 준비도 사실은 우리 교회 벌써요. 통역자도 있잖아요. 통역자도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조금 은혜 받은 이제 랩놈들 했죠. 이 이방 참 가보니까 뭡니까? 언어가 잘 안되죠. 또 문화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전도는 변함이 없어요. 생명은요. 엄청나게 살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내부사역자 현지인이 같이 붙었어요. 생각보다도 현지인들이요. 저 때 작년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 호흡이 잘 맞아요.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들 많이 열고 왔지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되겠다. 이제는 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정말 저 안산에다가 제대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남녀수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생명 걸고 저 모서란 건 갈 거니까 이젠 가까우니까 갔어. 지금 안산에 오있는 절대 제자 그 나라 살릴 이 제자 찾아서 이 사람을 제대로 달아빵서 세우고 같이 계속 순회해서 이 사람을 다리고 이제는 정말 동남아든지 어디든지 이를 날아가서 살려야겠다. 이 훈련이 이제 이런 마음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마태범 28장. 땅 끝까지 가라겠습니다. 땅 끝까지.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면 여기에 오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에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쏟아지는 교회예요. 기도가 쏟아지는 교회예요. 이제는 우리 금년에는 전도가 쏟아지는 교회다. 여태까지 전도했지만 제대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하면 전도는 되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아 맞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는 진짜 말씀이 쏟아지고 기도가 쏟아지고 전도가 쏟아지는 획기적인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는 언약을 이미 주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도만 했다면 성령 충만 속에서 이제 전도의 폭풍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봐야죠. 또 여러분 회사 가야죠. 여러분 지금 안상이 중국 사람 얼마나 와 있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저 사람들 중국의 집이 더 갔다 나갔다 합니다. 다 이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새벽에 와서는 나를 살리는 언약 붙들고 저거 세워나가고 적어도 저녁 9시 기도는 전 성도가 다 나와가지고 이때는 민족 살리는 언약, 이방을 언약 붙들고 기도해와서 우리는 정말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런 구시 기도와 이를 좀 씁니다. 그래서 님이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말해 갈지는 사람들 떨어지면 좋고 해서 이제는 말해 우리 안전목이 지금 구시 거들잖아요. 라이브를 다 털잖아요. 그래서 저녁 9시도 8만 성도들 다 나와가지고 하자. 왜? 지금요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린 대체해서 기도해서 빨리 말이지 지금 여기 시진편을 시에서 빨리 포기하고 예수 믿도록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추강하지 말고 지금 세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완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뭐 하실 겁니까? 걱정할 겁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만 끼고 돌아다니면서 걱정할 겁니까? 기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복에 그느니 하나님이 모든 저주, 죄악을 다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안타까워서 나를 살리고 정말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금년에 365일 우리 온 성도가 정말 랩듬같이 기도를 했다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책임집시다. 그만큼 훈련된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정말 금년 안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기도가 쏟아지고 전도가 쏟아지는 이런 획기적인 해대기를 예수님을 주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세복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언약 속에 이제 저녁에 민족과 이방을 살리는 언약 속에 온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부터 획기적인 변화와 이 민족 열방 세계가 사는 역사에 기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원단 3강에 이왕 살리는 언약과 집중입니다. 정말 금년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아브랑 같은 언약 정말 이 민족 살리는 모세오경의 언약 이젠 이방 살리는 사복음수의 언약 초대가 지로마까지도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언약 붙들고 집중할 적에 이제 우린 세복기도와 온 성도가 구시기도 나와서 기도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 이 땅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뿐 아니라 그런 바이러스도 다 꺾어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역사에 줘서 감사하며 예수님 위로 기도합니다. 아멘